숙소에서 시부야까지 나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시부야구만 아 이게 시부야 스카인가 보다 여기 스크램블.. 스크램블이 어디지? 시부야가 노선이 많으니까 충고가 엄청 많네요 여기 뭐 JR부터 해서 지하철 노선도 몇 개 있고 여기 스크램블 교차로 쪽인데요 사람이 엄청 많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건넌다는 교차로인 줄 알겠다 와.. 저리 사람들 진짜 많이 온다 이런 느낌이구나 일단 저녁을 안 먹어서 뭘 좀 먹긴 해야 되는데 지금 숙소에서 너무 잠만 자다가 와서 급하게 씻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상태입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노 여기 뭐지? 와 사람들 되게 많네 사미수를 들고 헌팅을 하네요 이분들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헌팅을 받아들이고 같이 사진 찍고 놀고 있네요 나도 소주 가지고 헌팅을 해볼까? 나는 드립 쳤다가 악플이 알리겠죠? 안 하겠습니다 저는 검색을 좀 해보니까 시부야에 몬자야키 맛집이 있다고 해서 몬자야키 한 번 먹어보려고요 혼자도 되는지 모르겠네 몬자야키 집이 여긴가? 여기이네 몬자쿠야 둘이 타벨할까요? 와 여기 사람 많네 피크 시간이 오면 웨이팅이 긴데 조금 늦은 시간이어서 웨이팅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가 되면 말씀 준다고 하시네요 근데 안이 좀 덥다 안이 굽다 보니까 열기 때문에 좀 더워요 영어 메뉴가 있는데 이거 메뉴 좀 고치지 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노? 여기다가 치즈 먹어볼까? 실례합니다 치즈 네 기다려주세요 네 내가 사치해 주신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아침마다 같이 줍니다 사람이 구워주기 때문에 1인당 서비스비가 420엔 정도가 붙고 대신에 에피타이저가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에피타이저 플러스 공사료가 420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추천 메뉴로 주문했고 준비가 되면은 직원이 다 구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먹으면 끝 많은 편의점에 버텨을 찾고 아니다 이거 삼촌입니당 이거는 오징어라고 하네요 와 이거 서비스를 받을만 하네 저도 안 아깝겠다 ooh 두껍고 시장하네 네 그럼 두근도 друг 두꺼고 마시네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치즈가 있다면 더 맛있을까요? 치즈가 있다면 더 맛있을까요 아, 좋아요 집안에 비워서 딱 올리네 위에는 명란이 올라가 있네요 오코나미야끼에 비해서 좀 덜 익혔는데 벌써 끝났다고 하네요? 이대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푸먹었나봐요 맛있네 그냥 이렇게 푸먹으면 되네 오코나미야끼는 바삭바삭하게 튀겨먹는데 먼지야끼는 그물하게 구워가지고 먹나봐요 이렇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코나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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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혹시 오신다면 다른걸 드셔보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먼지야끼보다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하고 바삭소시가 들어간 오코나미야끼가 더 제 입맛에 맞는걸로 이제 먼지야끼 경험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먼지야끄를 안먹을거 같습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구요 그냥 맛을 떠나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먹는것보다 오코나미야끼처럼 그냥 잘라가지고 바로 한입에 먹을 수 있는 그런게 먹기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오크나미야키를 더 추천합니다 저는 잠깐 이렇게 시부야 밤거리 구경하고 원지야키 먹으러 잠깐 나왔습니다 이제 막차 끊기 전에 숙소 복귀해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